형이 스팅해서 버티컬 하는거 아니야? 뭐야 이거? 댄스 근데 뭔가 계획 잡고 하니까 힘들.. 렛츠고! 스팅해서 버티컬 하는거 아니야? 뭐야 이거? 댄스? 안 죽은 아이큐! 오 저 저 저 저 저 청소리가 많이라도 청소리가 많이라도 청소리가 많이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청소리를 내려놓고 아 근데 어디로 와야돼? 오 잠깐만 어디로 오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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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! 이게 뭔가 계획 잡고 하니까 어인데요! 내가 이걸 다시 하나 보냈니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